이어폰으로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인데요.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거리에서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요즘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제 앞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던 여학생의 귓속에 들어와 있습니다. 이어폰으로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고막과 청각기관들의 진동이 아주 심하네요.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들은 우리 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? 젊다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들어도 괜찮은 것일까요?